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인데, F님이 설명해주세요. 저희 멤버 라인업을 소개할게요 일단 이름 동달 갓 고등학생 이제 팔팔합니다 갓고딩 그리고 얘는 종군이라고 정말 대단한 이예요 끼와 재능이 많은 이예요 아하 그래서 스킨도 저렇게 튀게 네 저희 스킨을 다 춤춰봐요 아 만들다가 포기한거라구요 그 다음분은요 얘는 모카라고 모카빵 아시죠? 다들 아시는 모카빵 이름은 들어봤는데 먹어보지 못했군요 아 그 맛있는거 안먹어보시다니 커피빵 아 커피빵 맞대가리 없는거 야 지금 뭐하는거냐 이거 그쪽으로 라인업 소개해주시죠 아 예 여기도 마주보고 있는 갓고딩 아 아 진짜요?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3짜리 에이스 장애인 장애인 아 예 참고로 여기도 덧붙여서 갓고딩 장애인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2장애인 영상 찍는 장애인 영상 찍는 장애인 방송하는 장애인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이라뇨 말이 심하셨네 아 그러네 말이 잘못하셨네 나 이쪽 팀해야지 이길을 부터가 안돼요 위주로 우리 중2 데리고 가겠어 중2 하여튼 오늘 능력자인데 이거 야생이라서 처음 시작할게요 일단은 네 여덟 명이고요 4대 4 저희는 우리는 이기면 햄버거 제가 이거 쿠폰이 있어서 준다했고 뭐 그쪽 그런거 없으시죠 아아 그쪽은 이기면 자기 팀들한테 이제 햄버거 쿠폰을 주고 아아 뭐 애플님은 없으신가봐요? 이기면 이기면 생각해볼게요 다들 열심히 해봐요 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와 나 능력 개꿀 아 수고하여 야 끝났어 끝났어 야 뭐야 게임 끝났네 오 좋아 네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템이 나오면 템을 일단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가시면 돼요 오케이? 그 통화방은 따라남으시고 네 따라남고요 그리고 뭐 가끔씩 전화 거셔서 뭐 이게 심리이전이던가 그 방송을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 드릴게요 인체 등책 애플님한테 아 그냥 갑바로 넣어야 돼? 네 갑바랑 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아 이거 아이템을 안가지고 매점에 시작한다고요? 네 아하 아 꽃 그리고 그 나도 트랩체스트죠 네? 왜 하필 트랩체스트죠 트랩체스트요? 네 그냥 합시다 트랩체스트 그리고 그 책 책하고 그런거는 그냥 애플님이 조금씩 그 시간 되시면 예 뽑으세요 제가 OP 드렸어요 아 책들 책은 시간대만 알아서 뽑아 쓰더라고요 네 제가 좀 이따가 책 뽑아서 인체트 하라고 할거에요 그러면 그때 하시면 돼요 아 예예 예 오케이 그러면 저희 발리준비 하세요 님들 야 나무 캐야지 뭐하냐 니네 아 잠깐만요 그쪽 팀분들 햄버거 오늘 못 드시겠네 야 얘들아 출방시켜라 야 출방시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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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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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아 야 찢어버려 얘들아 갈땡 가더라도 절기 안하는 괜찮잖아 모래 갖다 놔 저희 갖다 놓고 야 형 스카이프 방 못 자르겠는데 응 아 그래 그러면 우리도 통화 끊고 이따가 한 명 여기는 이따 통화 너놔야겠다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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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끄라고 목화 쟤 뭐하냐 잠시만 동달아 예 통화 끄라고 예 오케이 오케이 됐고 동달이 넣고 동.. 야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하고 있니 동달이 어떻게 됐냐 아 좋아요 오케이 야 너네 능력 뭐 떴냐 SS 야 형 개쩔어 형 처음에 C랭크 나왔거든 아 A랭크 A랭크 나왔는데 그 뭐지 그냥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바꿨거든 그거 나왔어 아폴로 아 아폴로 개쩔야 개쩔야 개쩔야? SS랭크인데 어 아폴로 개쩔야 효과가 뭐예요 아폴로가 그거거든 뭐 뭐냐 그 아마도 아폴로가 뭐지 그 능력 쓰면은 어 구덩이 파갖고 어 그 불덩이 그거거든 그거 개쩔야 형 여기 형 이거 배고픔 따라 어 달아 같이 야 뭉치자 뭉치자 어디서 다 다들 어 어 어 어딨어 일단 스폰 찍으러 갈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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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말해야지 3시 40분 까지 땅굴 하시고 나오셔야 암 형 이거 배고픔 따라요? 어 단다니까 진짜요? 응 이제 한 마리 잡아야겠다 아 리스폰도 안 써서 어 야 40분까지 그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야 솔직히 그냥 이겨요 어? 철개만 있으면 이겨요 저 너 뭔데? 아우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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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그거 아이스 에이지 짱짱 나는 뭔지 알아? 난 흡혁이라서 나 때려면 피흡함 아 진짜? 오케이 야 어디다 닌데? 아 여기다 슬로우 야 뭐야 이거 포테토님 아니여 아 포테토님? 조식동물 모여라 야 좋았어 야 어딨어 니네? 아 여기로 유옥 아 여기로 유옥 거기 거기 가자 아니 아니 다른 애들 어딨어 다른 애들 다른 애들 어딨어? 다른 애들 어딨어? 우리 야 저 뭉쳐 야 리스폰했던데 어디야? 갈 땐 가더라 아니 이거 뭐야 야 너희 뒤에 뒤에 어 저기있네 애들 어디요? 어디요? 야 비켜봐 이거 부시게 게임 모드로 어디있어요? 잠시만 이거 게임 모드로 부셔 제가요? 부시면 안 나오지 않아? 어? 아예 부시면 안 나오지 않냐? 아 형 나오세요 아 그냥 그냥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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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 용투암 됐다 가자 아니 형 그냥 안 건드리면 돼 그냥 오수공사 가자 야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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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어디있어 저 형 야 가자 갑시다 야 일로와 야 일로와 뒤에 종군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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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스트립을 찾아야되는데 여기여기여기 뒤에 뒤에 일단 제일 중요한거 나무가 시작이죠 어 이거 뭐지? 문스터도 나와 빨리와 용암 가자 나는 상대방을 치면은 그게 나와요 뭐? 돈? 아니 야 가자 일단 나무 됐지 상대방이 느리어져 야 가자 일단 형 여기 자연동굴 어 자연동굴다 얘들아 여기 오 아니 근데 이렇게 가까운데 있으면은 평화로움이냐 이거? 아니요 크리퍼 나오던데 아까 여기 아니야? 아니야? 여기 뭐지? 아 쟤 어디갔어 또 용암 용암 없애고 있었어요 어디갔어 그래서 티피타면 안 돼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티피 안 돼 저기 뭐야 이름표 어 가자 아 모카인 좀 나와봐 열려봐 형 어 얘도 어디갔어?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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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자 X64 아 오케이 들어왔음 40분까지 캐야돼 그냥 빨리 캐자 내가 몰래 형 몸 잘랐어 뭐라고? 네? 형아 싫대 아 나 싫대? 아니요 형 그런게 아니고요 야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왜 또 만들어 작업대 만들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안 좋잖아 지용이 그니까 아 대충 캐고 나가자 그러면 난 석탄이랑 그런거만 캐고 나가자 어 여기 더있어요 어디 길이 있어요 오 오 그러네 오 벌써 왔는데 못봤어요 혹시? 아 나 봤는데 오오 개좋아 돌 돌 돌 좀 주세요 실망이에요 여기 니가 캐나 좀 기다려봐 비켜봐 비켜봐 좀 오케이 캤어 어디있어 아예 움직이시다 왓더퍽 석탄 에휴 뭐냐 여기 좀 불 좀 오 여기있네 야 여기 개좋네 개쫄 개꿀 오 야 여기 철있다 똥달아 나 돌 두개만 있네 형 저는 철 철 필요없어 필요없는 능력이에요 아 작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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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아니 갚아 맞춰야지 필요없는게 아니라 아 맞다 맞네 아 누가 여기 철 갚았습니까 다이아 갚아주는 거 써줘야죠 아 40분까지 캤는데 20분만에 캘 수 있겠어? 당연하지 않습니까? 아 그러면 몇명은 다이아 캘로 가고 몇명은 철 캐고 하자 그러면 그니까 철 그니까 철거게임 몇개만 주면 바로 야 금 캘 수 있어? 아 금 쓰는 능력이냐 니네? 아니요 저는 저 저는 어 강태공 강태공이 뭐야 개사기 아 진짜? 강태공은 개사기 왔나? I want to stone don't die 니가 캐 장애인아 자 아 근데 이거 뭐야 바라보는 바라보는 방향에 불덩이를 만듭니다 쿨타임 40초 이거 쓰레기야? 형 한번 써보세요 형 한번 써보세요 뭐냐면은 그게 말했잖아 땅 그 뭐지? 바닥에 어 구멍 구멍을 만들어 놔 아 근데 잘 쓰면 좋겠네 침전이니까 칸타 때 좋겠네 그니까 좋아 4인궁? 하 4인궁? 4인궁?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강태공으로 강태공으로 낚아버렸어 강태공으로 낚아버렸어 어 우리 거의 자연계네? 아 익스트림 있으면 좋은데 그게 뭔데? 자연 자원 잘 나오는 곳 아 진짜 아 진짜 그 불 불치 같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불 야 찢을 수 있어 없어 형 형 형 철거깽이 한 개만 있으면 돼 이거 그거야 뭐? 어 그게 안 깎여 아 내구도 안 깎이네 이거 맞네 아 내구도 아 그러네 아니 플러그인 때문에 그래 네 어 그냥 해 오케이 난 석탄을 이렇게 해야지 좋았어 어 시간남을 때 스킨을 제대로 만들어 오 크리퍼 아 아 죽으면 안 된다 진짜 너네 죽으면 나가 그냥 저는 다이아몬드 캐러 갈게요 오케이 캘 수 있겠어 다이아야? 네 대충 할 수 있겠죠 아 오래간만에 북음을 좀 켜볼까요? 오케이 북음 켰어 자 여러분들 오늘 능력자대전인데 애플니까 4대4 능력자대전 얘 누가 이길지 누가 이길 거 같냐 근데 당연히 우리 아닙니까 아 근데 우리가 그냥 개발라요 뭐 애플님 솔직히 저희가 발가락으로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네? 네? 근데 그건 장난이고요 나 지금 혀로 하는 이유 발로 시작할까? 나 지금 혀로 하고 있습니다 아 혀로 게임이에요? 당연하게 전 인공지능인데 이런걸 발까 있습니까? 전 인공지능 전 인공지능인데 아 뭐 이런걸 발까 있어요 나는 성기로 게임하는데 아 네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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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다닐 칼이 좋지 근데 구일 수 있으면 좋지 야 근데 금칼 괜찮아 금칼 내구도 안다잖아 아 맞네 야 금갑박 괜찮아 좋아? 야 근데 갑박 내구도 달걸? 안달걸? 어 야 야 폐강이다 폐강 어디? 들어와봐 들어와봐 밑에 밑에 금고 게임 금고 게임 지금 폐강 발견했어 야 근데 조심해라 죽으면 나가야된다 왜? 여기 죽어 자정 자정 배인이잖아 어 뭐야 어? 야 잠시만 뭔소리야 일부 능력이 제약이 해제됐으면 저거 뭔소리야? 저거 그거 뭐 봉인 그런 능력 있는데 그거에 풀린거 같은데요? 아 시간 되면은? 네 근데 여기 내려와보세요 폐강인 폐강 폐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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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컴컴컴 어디있어 쏘드마스터 어 어이 뭐야 어이야야야 앞에 앞에 어 야 나가x3 야 이거 뭐야 어이형 여기가 이래 저기 패가 아래에 또 저mie 자윤동구 있어 뭐지 40분 야야야야야야 죽여봐 앞에 예스얼 왜얼 그전에 죽어도 괜찮은거? 어? 야 아래아래아래 30분까지는 여기 아래 물있거든? 내려와봐 용암도 있는데 진짜 멀리 자식 누와봐 내려줄게 내가 말했어 30분 전까지는 다시 살 수 있다고 오케오케 어 인벤터리 세이브라고 해 오케오케라 해 어 맞다 해 인벤터리 세이브라 해 지금 네 해 저거 좀 해주라 오케이 그럼 제가 죽일게요 아 맞다 광태공으로 때리면 되잖아 그 오 다이아다 형 오 나이스 야 어디야 한개 아 아 우리 철 캐야돼 진짜 일단은 오 이거 어디가 야 많은게 내구동 안달면은 금 캐도 야 금도 캐라 그냥 일단은 네 오케이 야 우리 레드스톤으로 함정만들래? 안걸리겠지? 안녕 똥달아 여기서 뭐하니? TNT 만들어야될거 같아요 아 만들어도 돼 야 내가 말했어 30분까지는 죽어도 된다고 지금 움직여야지 어 야 철 있잖아 이런게 캐 형 배고픔도 안가는데요 응 배고픔도 안가했네 아 그러네 미안 아 근데 이렇게 해야지 아 내 플러그인 때문에 그런거 같아 응 능력적 플러그인 어 팔이 찌나스 흠흠흠 어 좀 이따 인체인체 체크 끊어서 내가 하라고 말했어 야 그 알 뭐 석털 뭐하렇게 철 캐야지 아 이거 쇳불 아냐 이제 땅콜 진짜 들어가야될거 아냐 아 오케이 아 무기부터 만들어겠다 아 아 저 반대부분 멋있을거 같은데 아 가볼까 일단 무기를 좀 만들게요 왜냐면은 지금 몬스터가 너무 많아서 죽으면 안돼서 가자 제가 좀 지켜드릴게요 야 오케 철있다 위에 아 나 나 어 철 없었어 뭐야 여기 왜 그리피 깨지지 야 여기서 좀 구할 수 있나 다이아스멜? 나 다이아스멜? 나 노 야 여기 좀 무서워 여기 가자 야 철이 한개 좀 너는 철 몇개 먹었냐 총? 두개요 나 다섯개밖에 먹겠어 아 님도 호구시스 니넨 니넨 좆밥이시네 어 나 다섯개네 야 빨리 캐야지 진짜 우리 이거 여기 야 철이 너무 안보여 이거 근데 어떻게 기기가 됐어 진짜 왜이렇게 안보여요 저 폐관 가입줄게요 저 열개밖에 먹겠는데 어 개망했네 우리 낚싯대 똥달아 낚싯대 있어? 어 낚싯대 어떻게 하는건데? 그거 능력이면 딱따라줘 어 이거 물고기 낚아야되는데 어 이거 물고기 낚아야되는데 물고기왜? 쎄져요 막 야 장원이 너무 없어 야 장원이 너무 없어 폐광이 어 어 어 어 다이아 개많아 헐 뭐야 저거 형 여기서 철 만들어야되요 빨리 철 와야되요 헐 왜 개놀람 형 형 안돼요 막으면 안돼요 몇개나 해서 다이아? 네개 넘어요 네개? 네다섯개 넘어요 안 더 있을거 같은데 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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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많아 이거 애플리 방송보는거 반칙이겠지? 아 반칙이지 나 안보고있는데 잠깐 살짝 봤는데 시청자 많으시죠 아 일부러 추천한다 이거 할까? 근데 이분들 벌써 다이아 건 만들고있는데 진짜? 어 오마이갓 다이아건 웬만해서 놔줘 내가 쓴게 더 효율적 아니야 지금 건 하나 둘 아 형 저는 거 헐크할 필요없어요 쩌쩌요 내가 히퍼리라서 내가 효율이 더 좋아 잘봐 야 님도 어딨어? 일단 쫄따 만나면 되지 위에서 어 롤하이아 오케이 형이 철있어 아 철 갑바라도 맞춰야되 우리 진짜 망했어 아이원트 철고기 저기 철형이 넣어놨거든 갖고올게요 구구고 캐고와 하이세이지 어 어 잠깐 내가 투시능력이 생겼어 진짜? 어 이걸로 스킬 쓰니까 막 명암 밑에 다 보여요 너 온스킬인데? 아 오키지 막 이렇게 하니까 밑에 보여요 아 그거 계속 쓰고 다녀라 이창이나 뭐?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철이 없으면 나 능력을 못 쓴다고 저 여기 있어요 아니 철이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니까 너무 좋고 또 터뜨린 뭐 또 터뜨린 뭐 또 터뜨린 또 터뜨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